윌리엄 손가락 봐봐. 어우 아프겠네. 어? 이거 뭐? 왜 이렇게 아야했어? 봐봐. 손가락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. 이것도 좋은 방법이 있네. 따쳤으니까 안 들어가겠네. 그러세요? 손가락이. 손가락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. 아예 안 들어가니까. 아아. 아 머리가 좋네.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아 윌리엄. 야 엄지손가락까지 갔어? 야 근데 너 그거 알아? 그거 많이 파면? 네. protects. 왜! 아빠 뽀겨 будете 마라. 자 눈치가 들어가지고 이런 거는 애 집안을 out 아니면. chacun하네. 생년 필이야. 아빠 뽀거 많이 썼어. 그래 이제 낙섰는거야. New y Pelosi faceом니다. urat surname. 내새성아야. 내새성아야.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. 저게 아빠 누구 왔어요. 아예 손가락을 놓고 사네요. 안녕하세요. 아 저 윌림한테 뭐 드릴 거 있어서. 예 조심하세요. 아빠 누구 왔어요. 벌써 갔대. 이 윌림한테 이거 이거 주라고 하던데 뭘까요. 누구한테 온 거야 한번 보자 뭐 써 있는지 윌림 안녕. 난 코딱지라고 해. 코딱지 가면 무슨 말이야. 코딱지가 뭐해. 아빠 아빠 이거 봐. 알았어 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. 야 윌림한테 편지 보냈잖아. 엄마. 나 엄마 아빠 동생과 함께 코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. 근데 오늘날부터가 자꾸 손가락들이 들어와서 우리 가족들을 끌고 가버렸어. 그러니까 나 너무 슬퍼서 계속 울고 있어. 울고 있어. 아빠 코 안에서 울어요? 지금 엄마 아빠 동생 다 없어졌잖아. 다 헤어졌어? 응 다 헤어졌어. 넌 엄마 아빠 없이 살 수 있어? 엄마 아빠 용서리 살고 싶어. 최고다. 그치 코딱지 달지 마요. 딸기 훔쳐놓고 다시 넣어. 우리 가족을 지켜줘 윌림. 울지 마. 응? 소상해하지 마. 응? 나 코딱지 얘기해요. 코딱지랑 얘기한다고? 코딱지랑 어떻게 얘기할 거야? 전화해요. 전화할까? 아빠 전화 가지고 올까? 네. 아빠 이거 갖고 와요. 이어. 이어? 네. 이어. 이어폰? 네. 이어폰인데? 아빠 이거 줘봐요? 어 여기 어떡해. 어떻게 할 거야? 여보살. 코딱지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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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말 전이니? 야 너 뭐 하는 거야? 야 천재다. 천재네. 나 이염이야. 나 이제 코 안 팔게. 내가 미안해. 코딱지야. 코딱지야. 아빠 저 있어? 아빠 나 얘기할 거야. 코딱지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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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윌림 이리 와. 성공했어. 아이고. 동일하고 응원 titre 하는 거 ו resurrected to her. 코딱지. URL. 코딱지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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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딱지와,